자, 잠깐만 이거 보자. 이거 뭐야? 내래 꿀잼 영화 본데 써봤지, 미. 11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의 첫 만남. 공동경비구역 JSA.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영화예요. 간철비. 영화 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해요. 그렇지만 나빠. 산후행부장을 통해서 이 핵이 로칼핵이 되는 거예요. 핵에 대한 낭만주의다. 남자들과 남자들의 약간 게이로맨스. 남북. 정상 씨가 특한 사람으로 나온 거는 걱정은 좀 안 하셨어요? 무섭거나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는데나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공포 영화의 대가시잖아요. 진짜 극찬을 하더라고요. 미쳤어요. 본지암의 두 분입니다. 99% 이상은 배우들이 다 찍은 영화죠. 야, 날로 드신 거 아니에요? 심지어 현장에도 안 나오셨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JTBC.